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에서의 주목을 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은경 청장이 임식을 마치고 퇴진했습니다. 그동안 정치 방역 자기도 많았고 정은경 청장이 말하자면 감성적인 호소를 많이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이건 오늘 조국이 사진을 공유했는데 검은 머리가 백발로 변했다라고 하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들어와서 흰머리가 될 때까지 많은 코로나 퇴치의 제1선에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정은경의 활동을 재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도 코로나가 K-방역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정은경을 찾아가서 인명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으로 성격시키면서 성진시키면서 찾아가서 인명장을 주기도 했고 정은경은 보니 잠을 얼마나 잖아 한 시간 이상은 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간 이상은 잔다. 아무리 바빠도 잠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5시간 6시간 이렇게 자야 되는데 본인이 굳이 1시간 이상은 잔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도 그러면 잠 안 자고 뭘 했을까? 밤에도. 그러니까 정은경의 활동을 보면 지나치게 감성 호소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오늘 조국이 올린 사진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2017년 7월에 질병관리본부장이 발탁될 때 증명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브리핑하면서 머리가 희게 되는 장면들. 이런 걸 보면서 조국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은경이 떠나고 그 후임으로 온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 백경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그가 과거에 올렸던 sns 글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올린 글인데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백경란 청장은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사입니다. 국내 감염병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세정부의 방역정책에 미끄름을 그련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백청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에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지도했고 삼성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를 했고 감염관리실장과 감염내과 과정을 역임했습니다. 코로나 때 대유행을 했던 2019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1년 후배이자 안철수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미끄름을 그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철수 위원장도 윤석열 후보와 후보 단위라 하원한 이후에 안철수 쪽에 사람들을 좀 써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백경란 교수가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백경란 교수가 2015년 메리스 유행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병 대응을 주도했고 코로나 대응에서도 정부를 향해서 적극적인 모서를 내왔는데 2020년 2월 달에 국내 코로나 대응 유행 초기에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라고 아주 정부에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그 당시에 본인이 올렸던 SNS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 해주기 바랍니다. 일부러 치료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어르신도 지쳤습니다.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다 막았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 입각해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선 의사들의 소리를 전합니다. 외국인이 입원했습니다. 간호사들 통역기 요구해서 통역기를 샀습니다. 혹시 중앙방역대책위원회 같은데 연결되시면 외국인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칩니다. 이게 과거에 백경남 교수가 올렸던 SNS 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못했던 것이 바로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동병상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큰 산맥이면 우리는 작은 봉홀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한없이 우호적인 또 저자세 이렇게 보이다가 결국은 국내가 다 뚫려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달라 하고 아주 강한 소리를 냈던 사람이 바로 백경남 신임 질병관리청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정부가 방역정책을 풀 때에는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맞서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는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효능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공동연구를 통해서 중증 환자에 투약하면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그리고 반대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냈던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그러니까 정은경은 자기 목소리를 냈다기보다도 정은경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쓰러질 지경이다. 고생한다. 이걸 주로 강조를 했다면 지금 백청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굵직굵직한 그런 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조해온 과학 방역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임청장 취임에 발맞추듯이 질병관리청도 이날 항체 양성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항체 양성률 조사는 지난 3월 안철수 전 위원장이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를 통해서 연령대별 그리고 지역별로 보다 세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신임청장이 마주할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룡식이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줄었지만 감소세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3개월을 넘기면서 자연 면역 효과는 줄고 해외에서 새로운 변이가 계속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 코로나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잘 따라주고 순응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코로나 정책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이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목소리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보다도 일방적인 한쪽만 강조해서 그래서 이게 정치 방역이다 또 상대방의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과학자들, 의사들, 전문가들 간에는 서로 다른 견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충돌도 적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백경란 청장 체제가 들어서면 이제 그동안 다소 소홀해졌던 부분에 대한 입장, 또 그런 견해가 반영이 되면서 이 방역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고 골고루 그렇게 해서 정치 방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과학 방역이 돼서 국민 모두가 방역 자체에 신임을 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